기아차가 통한 모바일 고객 앱 기아 빅을 리뉴얼 런칭하고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. 사진 기아차 기아차 64,300 플러스 0 94%가 통한 모바일 고객 앱 운영 프로그램 기아 빅 기아 빅 2코 올 리뉴얼 런칭하고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. 기아 빅 2018년 출시된 기아 빅은 차량 구매부터 관리까지 정 과정을 스마트폰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한 모바일 앱이다.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157만명을 넘어섰다. 이번에 개편한 기아 빅은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메뉴들을 직관적으로 재구성하고 로그인과 동시에 차량 보유 정보 및 소모품 관리, 정비 진행 현황, 서비스 센터 등을 바로 볼 수 있는 게인화 서비스를 강화했다. 차량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기아차에 관심 있는 고객을 위해서 차량 구매 스쿠어 메뉴를 신설해 신차 정보, 시승기, 온라인 견적, 시승 예약, 영업소 방문까지 다양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. 1차로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이미지 투표 이벤트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차 리뉴얼 앱 경험 이벤트가 진행된다. 내년 1월 11일부터 진행되는 마지막 3차 빅딜 이벤트에서는 빅딜 판매 물품을 할인 등 가격에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다. 각 이벤트마다 1회씩 총 3회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. 기아차 관계자는 고객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더욱 보답하고자 사용이 편리하도록 리뉴얼과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아픽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드리겠다고 말했다. 우세성환경닷컴 기자실성행경.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펀행경